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말을 서슴지 않고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로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닌가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닌 쪽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베네수엘라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9월 11일자 중앙일보의 윤석만 논설위원회의 갈름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반지성주의 한국에도 만연이라는 그런 갈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성주의라는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베네수엘라의 비극과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깊은 그런 기회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갈름은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되었던 베네수엘라의 몰락입니다. 누구든지 정신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나라를 몰락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것을 겪어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론의 힘이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의 힘이라는 것은 겪기 전에 알도록 해주는 일종의 지름길 또 바로 메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상되었던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윤석만 논설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는 지금 국민의 94%가 빈곤 상태이다. 이 빈곤 상태 자료는 2019년 3월 유엔 자료입니다. 물가는 매년 하늘 높이 치솟고 중앙은행의 2019년 물가 상승률은 9585%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6년 사이에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무상교육, 무상복지, 토지공개념, 반시장 등 포퓰리즘을 내건 차베스의 21세기형 남미사회주의는 처절하게 실패로 끝났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44볼리바르에서 1223볼리바르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고 지나친 공공부문 학대같은 현금살포정책으로 나라국간이 텅텅 비었다. 한때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도 차베스주의를 이상으로 꼽았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윤논술위원회 칼럼이 일단락됐습니다.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 토지공개념, 반시장정책, 최저임금급등, 공공부문학대, 임대료통제, 가격통제, 외환통제, 무분별한 통합평장, 방만한 재정지출 여러분 이 용어들을 쭉 들으면서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입니다. 1950년에 베네수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424달러였습니다. 세계 4위였던 나라가 가장 빈곤 국가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급속히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급속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판과 경제의 부재가 국가 몰락을 가져왔다. 비판 기능과 견제 기능이 부재하게 되면 결국은 독선과 아집과 독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윤석만 논술위원의 주장입니다. 남미의 유명한 사회학자 에르가르드 랜드는 비판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던 민주적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차베스주의가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부분적인 이유를 겁니다.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달리 의회는 약했고 합리적 논쟁을 불리는 공공 영역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그 폐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윤 의원 이야기입니다. 좌파 정권과 대중 사회는 차베스에게 쓴소리를 하는 지식인을 배척했고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집단을 무시하는 풍토가 팽배해 있었다. 그 결과 포퓰리즘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비판적 지성이 작동하지 않았다. 비판적 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선 안 되죠. 지식인을 그렇게 탄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비판을 수용하기 힘들고 진영 논리에 함몰된 열렬한 지지자들의 공격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자연의 지식인들도 입을 다물어 가게 됩니다. 비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성이나 합리보다도 우리 편의 모든 사람들이 함몰되면서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그냥 보스 톱 한 사람이 정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냐. 지난 3년간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이 정책의 독주 질주 만용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가 하니까 사람이란 것은 생각과 행동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잘 보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죠. 세 번째의 핵심 포인트는 반지성주의가 한 국가를 몰락으로 이끌었다. 반지성주의입니다. 지성과 합리와 논리와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겁니다. 그냥 감각 가슴이 지시하는 대로. 윤석만 논술위원 칼럼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64년도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텐터는 이런 것을 반지성주의로 설명한다. 그런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을 예를 들면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반지성주의가 한 사회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는지를 분석했다. 반지성주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관리하는 권한에서 전문성과 지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반지성주의는 반대 세력으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악마하는 경향, 적폐로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악마하는 경향이 반지성주의에서 나타난다. 반지성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을 우민화,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은 학정, 편향, 가짜, 뉴스, 업모론, 진영롤러 같은 것이 대거 동원된다. 권력자의 말이면 무조건 믿게 만들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고개를 끄들게 만든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실보다는 거짓을 진짜로 얘기하는 세뇌된 대중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아주 확실한 것은 반지성주의의 파고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반지성주의의 거친 그런 파고가 모든 부분들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누구보다도 민주적이 할 문재인 정권이 반지성주의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만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이게 반지성주의. 뭔가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따져보는 겁니다. 합리와 이성과 지성과 논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옳은 것인가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논의 불가 적폐 세력 반대결은 모두 다 척결 대상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지성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반지성주의의 광풍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문정권의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정책은 반지성주의와 반이성주의와 반합리주의에 적하게 맞아뜨리는 거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 걸어온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50부 100부라는 이야기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때 영광을 자랑하다가 몰락한 국가를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실용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교훈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풍성한 지혜를 가져다주는데 그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용어 그러니까 전문가에게는 묵살하거나 또 합리적 비판을 봉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파멸로 가는 그런 길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지성주의 파고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합리와 이성과 논리와 지성을 중시하고 그 기준으로 정책과 제도를 우리가 검증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펼치는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방했습니다. 특히 공대일리는 선거 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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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